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93년생 대한민국 청년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이 대신 93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류에 쓰는 만 나이로 하면 28살이 되고 보통 쓰는 한국 나이로 하면 30살이 됩니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 만 나이로 해야 할지 한국 나이로 해야 할지 복잡하고 헷갈릴 때가 많으셨죠 그래서 얼마 전 국민의힘은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춘 나이 통일 정책을 내놨습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밖에도 지금 국민의힘 유튜브 오른소리에는 지하철 전기권 범위 학대,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 등 실속 있는 생활 공약이 10개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국민의 마음에 꼭 맞는 공약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결은 바로 청년 주도에 있습니다 제가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청년보좌역으로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빛의 속도로 당이 변화하는 걸 느낍니다 특히 청년보좌역 간담회에 참석한 후보께서 청년들이 직접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청년보좌역들이 전권을 가지고 더욱 마음껏 뛰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책본부장과 청년보좌역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톡방에서는 24시간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오고 가며 그 결과가 즉각 캠페인과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59초 쇼치 공약을 비롯해서 1월 1일 공약 언박싱데이 행사, AI 윤석열 등이 이런 과정을 거쳐 청년 주도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후보께서 온라인 게임대회 개막식에 참석할 때는 제가 후보께 긴급게임 과외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대전도 버려보고 메이플스토리에서 큐브도 뽑아봤는데요 그렇게 직접 게임을 해보고 LCK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뛰면서 혁신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의 젊은 변화 이만 하면 믿음직하지 않으십니까? 국민 여러분,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던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쭉 민주당과 정의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랬던 제가 난생 처음 국민의힘에 투표한 것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돕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사실 이런 변화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과거 민주당에 투표한 것을 후회하고 있고 다시는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친구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취임 직후 90%에 육박했던 20대 청년들의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은 3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민주당 정권의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왜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보고 있는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 정권이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단 5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놀라울 지경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무려 27%에 달하고 직업 교육조차 안 받는 리트족 22% 편의점 이상으로는 외출조차 하지 않는 은둔 청년 3.4% 20대 청년의 순자산은 35%나 감소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을 찾을 수가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 정부 들어 오히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설상, 가상, 서울의 집값은 두 배 넘게 올랐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치솟은 전월세와 대출 규제로 당장 들어가 살집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바로 민주당 정권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붙여놓은 딱지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꿈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조차 기대하지 못합니다 456명이 뛰어들어 단 한 명이 살아남는 주식과 코인이라는 오징어 게임의 미래를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대답은 대출 규제와 코인, 과세였습니다 물류센터로 배달 알바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학자금 대출조차 못 갚아 신용불량으로 내몰리는 청년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 여러분의 귀에는 이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겁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있던 일자리 현황판은 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틈만 나면 지시하셨던 특단의 대책 실제로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진짜 특단의 대책은 바로 국민의힘이 준비해놨습니다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특히 일자리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만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교육 시스템 등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해놨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비롯해서 청년도약 보장금, 청년도약 계좌 등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 실질적 방안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과 함께 만든 정책들입니다 청년의 진심인 정당, 일자리에 목숨 건 정당 바로 국민의힘이 진짜 청년 정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들이 민주당 정권에 등을 돌린 더 큰 이유는 바로 임기 내내 끊이지 않은 분열의 정치 때문입니다 극렬 지지층을 등에 업고 오로지 표만 계산하며 우리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고 청년 세대와 부모님 세대를 갈라놨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을과 을의 전쟁터로 국민들을 내몰았습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젠더 갈등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가정폭력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야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부모님의 이혼재판이 시작됐고 대학 4년을 국가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조차 민주당 정권의 진영 중심 여성 정책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고 평등을 향해 나가는 정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보 진영과 민주당 정권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온 세상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 진영에서 발생한 문제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만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성매매와 여성 혐오 의혹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평범하다 라고 앞장서서 편을 든 여성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북한 김정은을 부를 속셈으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여성 인권 문제조차도 진영의 이익을 챙기는 정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 해소에 반대하는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20대 청년들의 성별 임금 격차는 5% 수준으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격차가 적고 그 격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그 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우리 어머니 세대의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의 해답은 방향도 원칙도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경쟁의 규칙을 뒤흔드는 취업할당제를 도입해서 청년 남성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을 뿐 정작 더 큰 문제인 어머니 세대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대남과 이대녀만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어차피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면 누가 행복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라도 공정하게 해달라는 자조적인 절규를 내뱉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그 답을 내놓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공약은 여성인권의 후퇴가 아닙니다 재할 일은 하지 않고 갈등만 일으키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반듯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단호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게임의 룰이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선거철 표가 아닌 국민의 삶만 바라보면서 진정한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정치를 펼쳐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분열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그 시작이 바로 정권교체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밤낮 없이 땀 흘려 경제대국 대한민국에 초석을 쌓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민주화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희생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한 혁신 정책들은 대부분 진보 정권이 아닌 보수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더욱 빛을 발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은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고 K-방역에 토대가 된 감염병 대응 시스템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구축한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근간이 된 경부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는 당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했습니다 검은 돈 거래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의 실업 걱정을 덜어주는 근로장려 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작품입니다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국가장학금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고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했습니다 저도 이 제도 덕분에 어렵지만 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로 복지체계를 혁신했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들의 치적은 솔직히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카드 대란, 부동산 대란, 일자리 대란 같은 국민적 재앙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놓고 매년 2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들여 강의실 불 끄기 알바 같은 황당한 일자리나 만들었고 오히려 일자리는 매년 크게 감소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 가운데 진보 정권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게다가 지금의 민주당 정권은 각종 규제와 통제로 자유민주주의까지 후퇴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동력은 창의와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만 박근혜 정부의 3배인 3천 건을 넘었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고발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데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학생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실형까지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만 수사한다던 공수처는 언론인,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통신 사찰을 벌였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을 막는다면서 무차별적인 인터넷 사전 검열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정작 N번방 사건의 온상이었던 트위터와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조차 되지 않는 졸속 법안입니다 국민들의 인터넷, SNS, 사적 통신까지 들여다보려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국제사회의 반대까지 거세지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형편과 결정권을 무시하고 부작용이 큰 백신 패스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권에게 5년 더 나라를 맡기면 대한민국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다시 평범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에 매달리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 소박한 꿈을 이뤄줄 정당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지우고 고치면서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 백지에 한 획을 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밑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이 담긴 청사진이 정권교체 이후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킬 역사의 걸작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공정하고 자유가 넘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